미쏭볶이에서 목걸이 원턴을 해보겠습니다. 미쏭볶이 이번에는 양솥고기에서 목걸이 원턴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원턴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십자가에서 목걸이 원턴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턴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원턴을 해봅시다. 목걸이 원턴입니다. 미쏭볶이에서 시작합니다. 미쏭볶이 원턴 원턴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양솥고기에서 목걸이 원턴 들어가겠습니다. 양솥을 해봅시다. 양솥을 해봅시다. 원턴 원턴 다시 한번 원위치할 때까지 원턴 치기 들어갑니다. 더욱두색 더욱두색 원이 바닷 14 무너드 한천 세точ 하나 들어가겠습니다.